자측에 보시면 주거분리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어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주거분리로 들어갈게요 주거분리 주거분리입니다 주거분리 자 이건 뭐냐면 어 경계지역에 의해서 경계지역에서 어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지역이 나눠지는 거에요 저소득층 주거지역 주거지역이 나눠지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좀 어려운게 아까 여러분들 자측에 보시다 보면 52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왜 거기에 조그만 글씨에 직주분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다음은 직주분리 그 분리긴 분리 인데 좀 다르죠 그죠 그럼 직주분리는 뭐냐면 자 다음은 직장과 주거지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직주분리와 주거분리는 똑같은 용어에요 다른 용어예요 다른 용어죠 직주분리라는 건 뭐냐면 직장은 도심에 두죠 도심은 그냥 이어 땅값이 비싸요 그러면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가야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는 것이지 직주분리와 주거분리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주거분리라는 것은 고와 저가 분리된다는 거 맞죠 만약에 주거용과 상업용이 분리된다 그러면 될까 안될까 안되고 자 이거는 용도별이에요 소득계층별이에요 소득계층별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게 이제 도시 전체만 발생되지만 또 요즘은 이제 신규 아파트 같은게 또 인근 지역에서 또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상향력과 하향력을 배우셨잖아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이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재건축하게 되면 분당금 같은 거 들어보셨잖아요 계량 비용이 나가겠죠 그럼 계량 비용이 많이 나가야 되요 적게 나가야 되요 적게 계량 비용이 만약에 한 2억 나갔는데 주택가치가 상승하는 분은 상승분은 1억 밖에 안 올라갔어요 계량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하고 얘네들이 떠나죠 그러면 저소득층이 들어와요 자 들어오는 걸 따라서 침입 침입이라 그래요 침입 그러면 침입이라는 것은 이게 동질적 이질적인 요소예요 아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적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그럼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왔죠 들어와서 아예 저소득층으로 바꾸는 것을 계승이나 천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영화다? 하향 영화가 됩니다 무슨 영화가 된다? 하향 영화야 그럼 하향 영화가 된다는 것은 이 지역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불량 주택이 막 늘어나죠 환경이 좋아져요 환경이 안 좋아져요 그럼 공원이 생길까요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게 생길까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 외부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건 정의회복가가 되어 부의회복가가 되어 부의회복가가 발생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상향 영화가 되죠 상향 영화는 원래 저소득층이 살고 있어요 금이 갔어요 그럼 계량 비용이 들어간다면 자 계량 비용이 만약에 1억 들어갔는데 주택 가치가 상승분이 상승분이 만약에 3억이 올라갔다 그럼 계량 안 하시겠어요 계량을 하겠어요 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제가 분석을 해봐도 재건축이나 이런 데 가시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계속 살고 있잖아요 소득이 좀 끊겼잖아요 소득이 많아요 좀 낮아요 그럼 우리가 계량비를 부담하기가 힘드시죠 그럼 떠나고 좀 소득이 높거나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으로 바뀐 건 무슨 영화다? 상향 영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상향 영화가 되다 보니까 새 건물로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환경이 좋아지죠 쓰레기 매립장이 생겨요 공원이 들어서요 부회복가가 되어 정회복가가 돼요 정회복가가 되죠 자 따라서 할증 할인 이런게 있는데 자 옆사람을 한번 쳐다보죠 옆사람의 짝꿍이 모의고사 점수가 막 안 나와요 그럼 둘러붙으면 돼요 안 돼요 나도 할인되는 거죠 그렇죠? 나도 할인돼서 떨어져요 그런데 막 모의고사가 점수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지금 5월달 6월달인데 평균점이 80점 만큼 받아요 그거 재수생이에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여러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소스가 있죠 그럼 그냥이대 들러붙어야 돼 들러붙어서 막 물어보고 막 그래야 되죠 맞아요?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거래가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여기는 할인이 된다 할증이 된다 할증이 되겠죠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들은 할인거래를 원하겠어요? 할증거래를 원하겠어요? 고소득층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상향여가 하향여가 이게 뭘 냈냐면요 보세요 들어가는 게 침입이고 바뀌는 게 계승이었죠 그럼 들어간다는 거는 똑같은 요소입니까? 이질적인 요소입니까? 고가 있으면 저가 들어가서 저로 바뀔 수 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저가 있는데 고가 들어가서 고로 바뀔 수 있잖아요 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이건 무슨 여가다? 하향여가 되고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상향여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손들어 보세요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여가? 하향여가 그럼 그냥이에요 가격이 떨어져요 떨어지죠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고소득층이 들어갔어 무슨 여가? 상향여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 볼게요 지금 53페이지 찾으셨어요? 위 갈게요 소득의 차이로 고소득층 주거적과 저소득층 주거적이 분리되는 게 주거분리 ㄴ번 근린저기만 발생합니까? 도시 전체에도 발생합니까? 원체에도 발생하죠 그래서 2번 문제 2번에 동그라미 기억하고 ㄴ번은 뭐 갈게요 고가주택지역 내 주택계량비용보다 가치상승이 커요 그럼 무슨 여가가 발생하겠어요? 상향여가 발생해서 계속 고가주택으로 남게 되죠 그런데 저가주택 내에 주택계량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계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하향여가 발생해서 계속 저가주택지역으로 남기겠죠 그런가요? 아까 할증과 할인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3번에 기억 고가주택지역에 인접한 경계지역의 저가주택 정회복가에 의해서 어떤 거래가 될까요? 할증거래가 되고 그래서 주택까지 상승이 되니까 상향여가 돼서 고가주택지역에 포함되고 저가주택에 인접한 경계지역의 고가주택은 부회복가가 발생했죠 할증이 되겠어요? 할인되겠어요? 그럼 계량비용이 크게 되니까 하향여가 발생하겠죠? 저가주택에 포함하고요 아까 친입계승 기억하십니까? 자 친입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지역기응에 다른 이질적인 기능이 유입된다는 단어가 있나요? 자 계승과 천의는 어떻겠죠? 친입계 결과로 해서 다른 유형으로 바뀌는 게 다음 셋 계승, 천의, 전환되는 여가 그거를 전환대로 가는 것을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 번에다 벽뼛 쳐보세요 자 이게 기출인데 여러분들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저소득층이 유입되면 무슨 여가다? 하향여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고소득층이 유입되면 상향여가 되는 거죠 누가 유입됐냐에 따라서 이걸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요 저소득층이 유입되면 하향 고소득층이 유입되면 상향 이게 이제 바꿔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친입계승과정에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택의 여가과정은 부정적이요 굉장히 긍정적이요 저가주택도 늘어나고 신축도 늘어나죠 그 다음에 따로 공가 공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럼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이사갈 때 집이 안 비어있어야 돼요? 비어있어야 돼요? 공가라는 건 또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오늘 프린트 문제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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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커피 UVO 감사합니다. 정답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번일까요? 그런가요? 주택청 여가연산과 주거분류에 대한 판매가 가장 오는 곳은? 자, 하향이 됐다는 건 여러분들이 고가가 저가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면 저가 주택 수요가 감소됐을 때, 증가됐을 때, 증가됐을 때 하향이 되겠죠. 그런가요? 2번이 정답이죠. 주거분류는 소비자가 정회복과는 편익을 우리가 추구하죠. 근데 부회복과는 안 좋은 거잖아요. 외부효과가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가 있겠고요. 고소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통 주택은 어떻게 되죠? 할증이 되겠고요. 저소통에 인접한 고소통은 오히려 할인이 되겠죠. 바뀌었나요? 불량주택에 대한 저가주택은 시장이 실패예요? 시장이 실패가 아니에요. 아니죠. 나중에 제가 오늘 답안지는 아직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으셨죠? 그럼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자, 따라오세요. 효율적 자원배분의 과정. 다시 한번. 따라오세요. 효율적 자원배분의 과정. 그러니까 시장 실패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자원배분이 돼서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된 거죠. 그런가요? 자, 5번. 불량주택은 그 주택 자체의 문제입니까? 이건 소득의 문제입니까? 소득의 문제예요. 철거가 아니죠. 그럼 철거해야 돼요. 실제 소득을 향상시켜 줘야 돼요. 향상시켜 준다는 거죠.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 맞아요? 2번. 그 다음에 이제 54페이지로 갑니다. 54페이지를 가셔서 54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단어가 있죠? 별표를 3개 정도 쳐 놓으세요. 3개. 매년마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유력한 건 효율적 시장의 가설이고 할당효율적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뜸한데 오른쪽 보시면 정보가치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색 야매가 있다. 야매를 원하세요? 옛날에 이거 하지 않았나? 차 안에서 할인한다고 했었죠? 안 했었나? 했었어요?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계산기는 다 갖고 다니시죠? 없어지면 이제 저건데 다음 주서부터 계속 계산기를 갖고 다니세요. 요거 이제 있다가 빨리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드리고 하고 일단은 효율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효율적 시장은 부동산에서 발손됐어요. 주식 시장에서 나왔어요. 그럼 주식도 전보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민감하죠? 부동산도 전보가 안 민감하다? 민감하다? 민감해요. 그럼 만약에 3년 후에 전철이 뚫린다면 이 가치가 3년 후에 바뀌어요. 지금 즉시 바뀌어요. 미래 시점이 아니라 현재 시점이 바뀌죠. 그죠? 전보가 즉시 부동산 가치 반영되는 것은 무슨 시장이라고 한다?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약성은 그냥입니까? 과거의 전보까지만 반영됩니까? 중강성은 과거에요. 현재까지에요. 현재까지고 강성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미래까지죠. 근데 강성은 현실이에요.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완전 경쟁은 가장 부합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자 거기 보시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이미 신속하게 정확하게 부동산에게 반영되는 시장을 말하죠. 그러면 그 범위가 약성, 중강성, 강성 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어떻죠? 효율적 시장이 존재하는 나라마다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효율성의 정도가 다를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제가 대부분 시장은 어디 시장이라고 했죠? 중강성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요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자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게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고 자 현재까지 한다는건 그냥입니까? 과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본적 기본적이요. 이 단어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약성의 과거의 정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과거는 어떻게 돼요? 여러가지 뭐 차트라든지 이런걸 분석하는건 다르세요. 기술적 분석 그럼 과거의 데이터는 기술이 들어가죠. 그런가요? 근데 왜 기본이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분석할 때는 과거만 해요. 현재까지 하는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라는거죠. 그럼 기본적 분석이라는 자 동그라미 중강성에 2번에 현재의 정보라는 단어가 있나? 자 현재란건 그냥입니까? 과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표된 재무제표 영업시적도 요것도 과거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잘 이해가 안되니까 과거만 분석하는건 무슨 분석이라고 하고 기술적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까지 공표된 것까지 모두 분석하면 기본적이라는거죠. 그런가요? 제가 만약에 그럼 현재 지금 어느 회사의 재무제표를 봐요. 그럼 오늘 현재만 보여요. 어저께 또 봐요. 과거도 포함된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야매를 좀 안쓰려고 그러는데 자 써도 돼요? 너무 많이 쓰면 제가 야매부터 합니까? 이론부터 합니까? 어 그죠? 그럼 기술은 어디까지만 반영되죠? 과거죠. 과거. 어디까지만? 근데 기본은 그냥이요. 과거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죠. 써도 되겠죠? 어 제가 어제 술을 먹었어요. 어제 뭘 먹었다? 술 먹은건 언제죠? 어제죠. 어 저도 초라해요. 지금 현재 깨닫고 11시 반에 본죽이라는 가게 아시죠? 어 괜찮나마 본죽이라는 가게에서 본죽을 먹고 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내 뱃속에 술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죠. 안할걸 그랬다. 술은 언제 먹었어요? 그럼 과거잖아요. 괜찮으면 계셨다고 하세요. 괜찮아요? 어 괜찮다 해야지 뭐 좀 나오고 그러지. 본죽은 지금 먹었죠? 본죽을 어저께 먹었어요? 지금 먹었잖아요. 그죠? 야매도 막 헷갈려지. 그 본죽은 한 잔 먹었죠? 그럼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술이 포함되어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기술은 어디까지만? 어제, 과거, 과거라 했죠. 기본은 과거와 현재까지 아시겠죠? 그죠?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정상이윤 정상이윤 초가이윤 초가이윤 이게 이제 결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책자가 이게 좀 논란이 돼서 게시판에 올라왔던데 이게 저자분이 하신 거와 다른 출판사가 좀 약간 달라요. 그죠? 따라서 초가이윤 초가이윤 초가이윤는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없다. 라는 자체가 좀 논란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 볼게요. 자 갑돌이가 정보를 얻으면 되기고 모르면 손해져 그럼 정보를 남들만큼 다 얻으면 똑같이 얻으면 따라서 정상이윤 남들보다 더 얻으면 따라서 초가이윤 초가이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이 있으면 은행이자 같은 건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은행한테 너 1년 후에 몇 프로 줄래? 은행이자는 높아요? 낮아요? 그럼 연 2% 주면 많이 주죠. 그럼 나만 받아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따라서 정상이윤 정상이윤이라고 그래요. 정상이윤인데 자 가라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더 이윤이 많겠죠? 그래서 학정이자를 받아서 연 12%를 먹었으면 그냅니까? 10%를 더 먹습니까? 따라서 초가이윤 초가이윤 이에요. 그런가요? 그래서 논란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어 다른 출판사에 나와있는 책과 우리 책이 약간 다르긴 한데 들어보세요. 제가 동그라미 치면 이 안에는 정상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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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넘어선 초가연도 얻을 수 있거든요. 초가연도 자 그러면은 얘기해 보세요. 약성요율적 시장은 어느 정보까지만 반대죠? 과거 그런가요? 그럼 무슨 분석을 하죠? 기술적 그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있을까요? 정상이윤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런가요? 그런데 현재와 미래는 아직 공표가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죠. 그걸 얻어서 초가인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시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시장은 그냥이에요. 부동산은 중강성이에요. 중강성이죠. 대답 좀 해보세요. 과거만 있어요. 현재도 있어요.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대부분 시장은 어느 시장이다? 중강성입니다. 중강성은 과거만입니까? 현재까지입니까? 그럼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없어요. 초가인은 얻을 수 없어요.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그냥입니까? 미래의 정보가 있습니까? 어디가 개발될지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 그 미래의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초가인도 누릴 수 있는 시장이 대부분 시장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런데 강성은 현실이에요. 강성은 이론상이에요. 강성은 다 반영되는 시장은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석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강성은 무조건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없습니까? 초가인도 얻을 수 없죠. 이해하셨죠? 그냥? 그냥 그냥 책이 나온 대로 가세요. 어차피 책이 나온 대로 까지 마시면 나왔거든요. 지금 약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약성은 과거에 공개된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정상 이상의 초가인을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물론 다른 출판사에는 초가인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놀라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만 가세요. 시험이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그냥입니까? 거의 중강성입니까? 중강성이죠. 그럼 우리 어디까지 다 반영됐어요? 과거와 현재의 공개된 정보까지 다 반영됐죠. 그런가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초가인을 누릴 수는 없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섰어요. 근데 미래 정보는 그냥입니까?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까? 소수의 투자자가 그 미래 정보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대답해 봐요. 그럼 초가인을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입니까? 과거 현재까지입니까? 그럼 과거 현재까지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강성은 어떻게 돼요? 강성은 과거 현재와 미래까지예요. 미공개 정보까지 다 반영됐죠. 초가인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을 강성이라고 하는데 강성은 현실이다. 이론상이다. 이론상 그냥 가져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정도만 보시면 기출문제는 풀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할당효율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효율적? 이게 좀 어려워요. 할당효율적은 어느 누구도 투기도 없고 초가인도 없고 누구나 다 똑같이 먹는 시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냥 돼 있어요. 할당이 돼 있어요. 할당이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프린트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4번 정도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정도입니다. 효율적 시장이니까 4번 정도만 익히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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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의 정답은 1번의 정답이죠. 읽히시면 거의 기출문제는 다 풀립니다. 부동산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에다 고른 것은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얼마나 그냥 해요? 지체 없이 해요. 가게에 반영한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같이 반영된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고 한다?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그런가요? 팁을 드려볼게요. 강성은 아까 현실이었어요. 이론상이었어요. 초과연 나오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초과연 무조건 지우셔야 돼요. 그래서 강성은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석 잘하더라도 정상에서 초과연 얻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건 나라마다 비슷합니까? 다 다릅니까? 다르죠. 효율성 정도가 다르고. 4번은 그냥 그렇게만 나와요. 이렇게만. 과거 정보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 아까 어제 술을 먹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과거는 기술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기술로서 약성은 기술적을 통해 초과연 얻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강성이 있죠. 중강성도 새로운 정보가 공표됐다는 건 과거와 현재잖아요. 그것만 반영된 시장으로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 분석을 한 초과연 얻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절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정도입니다. 기술이. 그런데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출판사 같은 거는 이제 중강성도 초과연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있는데 아마 이 저작은 아마 기출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해놓으세요. 해놓으시고. 따로 세요. 할당 효율적. 자 할당 효율적은 이제 자원이 할당 효율적이 돼서 자 이런 시장입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시장인데 자 갑니다. 자 여기는 자 따로 세요. 투기 없다. 따라해 투기 없다. 초과연 없다. 정상위만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럼 무슨 이유는 얻을 수가 있겠어요? 정상위만 얻을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러니한 게 자 아이러니한 게 이거예요. 교수님 왜요? 자 아까 타출판사에 우리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거의 중강성입니까? 중강성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미래 정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어떤 분이 미래 정보를 알 수도 있잖아요. 얘기해봐요. 그 몇몇 분들이 어떻게 돼요? 우수한 정보를 얻으면 초과연도 누릴 수 있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동감하십니까? 그런데 교수님 초과연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완전해요. 시장이 불완전해요. 정보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면 정보비용을 천만원 먹었는데 초과연을 천만원 먹었다는 건 초과연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부동산 시장도 그냥이다. 할당일 수가 있다. 할당일 수가 있다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아. 다시 말할게요. 투기 발생해. 초과연 발생해. 안 하죠? 얘기해봐요.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은 그냥이야 초과연 발생할 수도 있어. 있죠? 대답해봐요. 그런데 그냥이야 이게 쌤쌤이가 될 수 있어. 내가 천원 내고 천원 얻어간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도 그냥이야. 할당이 될 수도 있어. 그렇죠. 이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해 가셨어요? 그럼 자 천천히 가볼게요. 정보 가치라는 걸 우리가 알리켜 드리려면 달아갈게요. 저랑 이제 즐겨봅시다. 이 칠판 주계가 원래 천원이었어요. 원래 얼마? 그런데 누군가가 500원 싼 데를 가르쳐준대요. 그럼 정보의 가치가 얼마겠어요? 이것도 재산 안 하면 안 되니까 큰일 납니다. 이게 원래 얼마? 얼마 싸게? 500원이 정보 가치가 되겠죠. 정보 가치. 이해 가셨어요? 어, 정보 가치. 정보 가치를 공짜로 달라고 그래요. 정보 비용을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그러죠. 야, 100원만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500원. 정보 비용을 달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400원의 초과연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부동산도 그냥이야. 초과연 발생할 수도 있어.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도 초과연 발생할 수도 있어요. 400원에. 그러면 이 초과연이 발생했다는 거는 할당입니까? 할당이지 못합니까? 못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도 그냥이야. 할당이 될 수가 있어. 있죠. 부르는 게 막 여기 비싸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500원에서 500원 빼면 제로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냥이야. 할당일 수가 있다. 이걸 배고 싶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시장은 완전 시장이에요. 불완전 시장이에요. 그럼 그냥이야.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그럼 전보 비용이 들어가죠. 그럼 전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전보 가치와 전보 비용이 같다면 그냥이다. 할당이 될 수가 있다.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파이팅 하세요. 그러면 시장이 완전 경쟁과 불안정 경쟁이 있다고 아까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그게 우리가 시험 문제인데 들어보세요. 자, 안정 경쟁은 제가 줄여서 이렇게 할게요. 이게 무슨 경쟁? 안정 경쟁. 강사 다 쓰기 힘들어요. 자, 무슨 경쟁? 안정 경쟁.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무슨 경쟁? 불안정 경쟁. 불안정 경쟁이 두 가지 있다고 한번 볼게요. 그럼 갑니다. 불안정 경쟁. 완전 경쟁은요. 그냅니까?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까? 정보 비용이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정보 비용이 0원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정보 가치도 있을까요? 없죠. 더 얻는 게 없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항상 할당입니까? 항상 할당이라는 거죠. 완전 경쟁은 우리가 이론상입니까?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동산은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그냥입니까? 정보 비용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 있죠. 그럼 정보 비용이 100원 100원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이야 우리도 할당이 될 수 있어. 될 수 있다는 것 같다면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100원의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면 우리 부동산도 그냥이다. 할당율 쪽에서 될 수 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부동산도 그냥이야. 불안전하기 때문에 또 투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100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500원의 정보 가치로 100원을 얻었다면 400원에 무슨 이윤이 발생했어요? 총관이 발생했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투기도 발생했습니까? 그럼 할당이요? 할당이지 못해요? 할당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런데 얘네들이 머리를 잘 쓰는 게 시험 문제 딱 세 가지예요. 아직 머리가 좋은데? 들어갈게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완전 경쟁은 완전 경쟁 시장은 그냥입니까? 항상 할당입니까? 항상 할당이라는 얘기도 효율적이라는 거 맞죠? 그런데 할당이 완전 만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할당입니까? 그럼 할당이라는 게 약간 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할당이라는 개념이 좀 크고요. 할당 효율적이 있다면 이 안에 완전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이라도 맞죠? 그런데 할당이 완전 만 얘기한다. 불완전도 껴있다. 껴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불완전도 할당이에요? 아닐 수 있어요. 할당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할당이 완전 만 얘기한다. 불완전도 할당이다. 불완전도 할당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뭘 내느냐 하면 정보비용의 수반 정보비용이 존재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아니면 투기나 초과윤이 발생한 것은 왜 그러냐? 이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완전 경쟁은 여러분들 정보비용이 있어요? 정보비용이 전혀 없어요. 없죠? 그럼 정보비용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초과윤도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런가요? 그럼 그냥 할당해요. 할당이죠. 할당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냥 정보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죠. 그렇죠? 정보비용 정보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보비용 그런데 여기는 그냥입니까? 초과윤이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초과윤이 안 생기니까 얘는 그냥 할당일 수가 있어요. 할당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얘는 그냥 초과윤이 발생해요. 그럼 오지 못하죠? 할당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정보비용이 수반된다는 건 이따가 제가 체크해 드릴 텐데 그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 때문이냐 아니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냐 하는 것은 어떤 걸 찍으셔야 돼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장이 불안전때문에 그래요. 불안전때문에 정보비용이 존재한 거지.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할당이지 못하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불안전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투기나 초과윤이 발생된 건 불안전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안전과는 상관이 있다. 불안전과는 상관이 없다. 없고 뭐이지 못하게 돼야 된다.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가 시험을 봐왔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볼게요.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여기는 투기가 발생해요? 안 해요. 여기도 투기가 발생하지 않죠? 화이팅 하세요. 여기 투기가 발생했죠? 불안전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해갔나요? 그럼 제가 볼게요. 다음답. 정보병 수만 나왔어요. 이따가. 그죠? 그럼 할당 찍으셔야 돼요. 불안전 찍으셔야 돼요. 불안전 때문이고. 제가 분명히 이론부터 하고 야매 간다고 그랬어요. 얘기해 보세요. 이건 뭐가 나오면 안 됩니까? 불안전이 나오면 안 돼요. 뭐가 나오셔야 돼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셔야 되죠. 알겠나요? 이제 야매 가도 될까요? 허락받고 갈게요. 그래서 자꾸 선배들 그러는 거야. 너 야매부터 하지 마시기. 계속적으로 야매만 머릿속에 둔다는 얘기죠. 그러지 마시고. 정보비용 수반. 이거 비읍 들어갔죠? 대답해 봐요. 그럼 할당이 비읍 들어가요? 불안전이 비읍 들어가요? 막 찍으시는 거죠. 파이팅. 괜찮아 이거? 여기 비읍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사진도 찍으시는데? 여기 비읍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진짜 막 사진 찍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안 들어갔죠? 불안전이 찍으셔야 돼. 할당이지 못하게 찍으세요. 할당이지 못하게 찍으세요. 이게 어려워요. 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갈게요. 정보비용 수반 비읍 들어갔죠? 뭐 때문에? 불안전. 비읍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갈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54페이지 하고 계신 거 아시죠? 정보가 자본시장이나 이런 자산시장에 각각 균형점으로 배분돼서 어느 구도 쌍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선생님 팁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선생님 팁. 무슨 웨이터도 아니고 왜 팁을 져죠?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저, 이리 와보세요. 갔다면, 일치하다면, 그럼 무슨 시장에 대해서 가능성이 커요? 할당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는 거죠. 지금 선생님 팁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 갔다면, 동일하다면, 자, 이런 것들을 나오면 이건 무슨 시장이 될 수 있다? 할당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해가 안 나요? 자, 그럼 봐봐. 좀 전에 제가 정보비용 수반과 투기 초과연 기억나시죠? 그럼 2번하고 6번을 묶어보세요. 자, 2번. 여러분들, 정보비용 수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정보비용 수반은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전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불안전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정보비용 수반 나오면 못 찍으셔야 돼요? 불안전과 상관이 있는 거죠. 오케이? 아까 했을 때 바로 왔어야 되는데 벌써 야매도 깜매고 있나요? 6번 있어요? 초과연 투기 있어요? 투과연 투기 비읍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불안전때문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 가장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잡을 수 있나? 진짜야? 정보비용 수반 나오면 못 찍어? 불안전. 어떻게 알았어? 감사합니다. 합격하실 거예요. 투기 초과연 나오면 불안전 찍으셔야 돼요. 할당이지 못하게 되죠. 어때요? 이거 가장 어려워요. 할 수 있겠죠? 다른 거 볼게요. 3번 갑니다. 소수의 투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라는 단어가 있나? 자, 딱 보세요. 값싸게.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따라해봐. 같다면, 동일하다면, 이건 무슨 시장이니? 할당이에요. 맞아요? 근데, 값싸게라는 거는 똑같이 돼요. 얘가 싸게 얻었어요. 그럼 할당이지 못하다는 거죠. 값싸게가 나오면 무조건 할당이지 못해요. understand? 이해 봤어? 동일하다면 할당이지. 근데, 값싸게라는 게 나오면 할당이야, 할당이지 못해. 당연하죠. 싸게 얻었으니까. 오케이? 그럼, 값싸게가 나오면 할당이 될 쪽이 되지 못한다가 나오셔야 되죠. 그런가요? 근데, 4번에 가신 불안전 정보로 인한 이용과 정보비용이 따로 돼요. 동일하다면, 같다면, 일치하다면, 무슨 시장이 될 수 있다. 맨 끝에도 동일하다면 할당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기업이 정보비용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업이 정보비용이라는 거는 어떤 정보활동할 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이 정보비용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번 별표. 부동산 시장은 할당율적이 될 수도 있고, 할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나왔었는데, 시험 문제가 봐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할당이지 못할 경우는 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에 과대평가, 가소평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왜냐하면, 자, 다음 세. 가소평가. 가소평가 됐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할당은 어떻게 돼요? 가대평가, 가소평가가 발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여기서는 할당이라고 그랬어요. 할당이지 못할 경우라고 그랬어요. 못할 경우는 과대평가, 가소평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세. 정보의 가치. 찾았습니까? 밑에 확인 예제 문제 찾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합니다. 학교는 정보가치가 나와요. 자, 들어보세요. 이 칠판주계가 원래 얼마? 그것도 까먹었어요. 얼마 싸게? 그게 정보가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학교 논의에서는 그냥이 돼요. 정보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정보의 미래가치입니까? 정보의 현재가치입니까? 현재가치를 알아야 되죠. 자, 가볼게요. 아까 정보가치가 500원이라고 말씀 줬죠? 다시 갈게. 까먹어서 그래요. 다시 갈게. 얘가 원래 얼마? 얼마 싸게? 나한테 얼마 얻었어? 500원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그냥 나한테 정보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면 흥정을 해요, 내가. 그러면 정보비용이 내가 얘한테 흥정을 한다면 만약에 100원 주면 사시겠죠? 어려운 얘기 하나 나는 거잖아. 사잖아. 초과이윤. 초과이 발생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미친놈이 1000원 달래요. 사시겠어? 안 사시겠어? 절로 가, 인마. 하는 거죠. 어? 그럼 우리 무슨 가치를 알아야 돼요? 정보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학교 논의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와요. 사셨나요? 자, 그래서 밑에 해설 하나가 보이시나요? 그럼 정보가치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불러보세요. 일단 야매 안 가고 이론상으로 가볼게요. 어떻게 갑니까? 불확실해서 확실을 빼요? 확실해서 불확실을 빼요. 확실하는 거에서 모르는 걸 빼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가치가 확실성 하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 하의 현재 가치를 빼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건 이게 내가 매도하는 가격이고 매수하는 가격이고 차이를 먹는 거예요. 그럼 자, 지금 박스를 볼게요.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일단 토지가 있다. 1년 후에 토지 가격이 기업 도시가 개발될 경우는 얼마? 대답 좀 해주세요. 6천만 원. 안생김은 얼마? 4천만 원이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확실해요? 아직은 불확실해요. 그럼 확률이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럼 기업 도시의 개발 가능성이 40%라고 되어있나? 그럼 안될 확률이 몇 퍼센트죠? 60%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걸 0.6, 0.4, 0.6으로 해서 가중평균 그럼 미래의 기대치가 나오겠죠? 그럼 자, 해설대로 갈게요. 자, 그러면은 밑에 문제에 요구 수익률 20%라는 단어가 있나요? 할인율 자, 미래를 현재 가치로 땡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밑에 이 저자가 확실성의 토지 현재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아까 확실하다는 건 그냥입니까? 6천만 원이 확실합니까? 그럼 100%라는 건 2를 곱한다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요? 자, 이걸 1년 전에 땡기는 걸 우리가 일시불의 한가계수가 1뿌라스 R의 N승이에요. 보통 우리가 1년이 나왔습니다. 몇 년이 나왔다? 그래서 밑에 1년간이라는 게 되어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R이 따라오세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할인해요. 요구 수익률이 지금 몇 퍼센트라고 되어있죠? 20%라고 되어있나요? 그럼 얘가 0.2가 되니까 요거 1.2로 나누면 되죠? 그럼 그냥입니까? 5천만 원이 나옵니까? 5천만 원이 확실성의 토지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불확실성은 어떻게 돼요? 확실해요? 아직은 불확실해요. 그럼 아직 곱해서 더한다. 그럼 아까 어떻게 돼요? 요게 불확실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6천에다가 0.4니까 따라오세요. 6,424. 2,400이 되고 4천에다가 0.64, 24. 4,8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4,800만 원을 4,800만 원을 1.2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4천만 원. 자, 그러면은 정보가치가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야매를 원하세요? 자, 갑니다. 이게 우리 야매 연구실에서 탄생했는데 자, 가볼게요. 그 밑에다가 야매라고 적으세요. 야매. 자, 그래서 우리 게시판이 올라왔어요. 어머, 교수님 야매가 좋아요. 야매 특강은 언제? 그러는데 미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게시판에 또 뭐가 올라왔냐면 계산 문제는 송우석근 선생님이 짱입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맨날 연구만 한다고 집에서. 야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한방에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중에 아직 해설집을 안 받으셨죠? 그 다음 시간 실현가치 미실현가치 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실현가치가 아까 6,000이었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6,000에다가 미실현가치가 얼마였어요? 4,000을 빼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할게. 다음세 차이 차이에다가 다음세 안될 확률 안될 확률이 있었죠?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안될 확률 기억하세요? 그럼 안될 확률이 안될 확률이 몇 퍼센트였어요? 그러면 0.6이죠? 그런가요? 자, 그냥이 되어 할인을 해야 돼요. 할인해야 되죠. 아까 요거 기억나시죠? 그럼 요거 아까 1점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제가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해요. 그럼 차로 데리고 와서 차 안에서 할인해야 돼요. 따라오세요. 차 안에서 할인한다. 다시 업무 타임. 따라오세요. 차 안에서 할인한다. 자, 그럼 갈게요. 얼마죠? 생기면 6천 안 생기면 4천이죠. 그럼 얼마에게 2천이 되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2,6,10이죠? 그럼 1200만원이 되죠? 그럼 나누면 1.2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1.2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천만원이 된다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차이 안 될 확률 할인한다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번 싫으면 간두고 5번 풀어봐요. 잘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같이 합시다. 나중에 제가 정보가치 확실성에서 불확실 그 해설에 나왔거든요. 빠른 계산했는데 들어보세요. 오리지널로 가는 게 낫나요? 야매로 가는 게 낫나요? 야매로 가는 게 낫죠. 그래요? 그럼 제가 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지금 5번은 보고 계셔요? 그럼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어떻게 된다? 가볼게요. 역세권은 인근 토지다. 1년 후에 들어설 가능성이 40%라고 되어있죠? 그 다음에 들어서면 가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8억 8천이 되고 들어설지 않으면요. 6억 6천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할인율이 10%라고 나와있죠? 찾으셨죠? 그럼 제가 이렇게 유인할게요. 다음이세 차이 그럼 이렇게 할게요. 8억 8천 8억 8천은 계산기로 뜯어들기면 힘들잖아요. 이걸 8.8억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8.8억 그죠? 그럼 뒤에는 몇 점 몇 억? 6.6억이 되죠? 동참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6.6억에다가 안 될 확률이 있죠? 그럼 차이는 얼마겠어요? 얘기해보세요. 되게 쉽잖아요. 2.2억이 나오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2.2억에서 안 될 확률이 몇 퍼센트예요? 0.6이죠. 야매도 찾는 것도 힘들다. 찾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계산기가 있으면 2.1을 0.2로 나눠 1.1을 0.6으로 곱해보세요. 핸드폰이라도 뜯기세요. 1.32가 나오나요? 이게 1억 3천 2백 이란 뜻이죠. 그래요? 그럼 1.32억이 나오면 그냥입니까? 이거 할인합니까? 할인하면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러보세요. 아까 1뿌라스 10%죠? 0.1이죠? 그런가요? 그럼 0.1이니까 1.1로 나눠보세요. 1.31을 1.1로 나눠보세요. 1.2가 되나요? 그럼 얼마가 답이 되겠어요? 1억 2천만 원이 답이 된다는 거죠. 아 좀 후궁 좀 해줘라. 아시겠죠? 차 안에서 할인한다. 제가 나중에 해설지를 받으면 전부가치를 정확하게 제가 해놨는데 정확하게 계산이 빠른가요? 야매가 빠른가요? 빠른 계산이 빠르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아까랑 이 문제 이해 가시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아까 아따 힘들다. 아까 6천에서 4천 뺐죠? 대답해봐요. 그럼 바로 빼란 말이야. 이번에 모의고사 나온 것도 그렇게 하란 말이야. 모의고사가 쉬웠어요?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새로 들어온 강사님이 내신 거거든요. 난이도가 높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는데 그냥 우리가 모의고사 봤으면 지금 세 번째 보시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정도가 거의 시험이고 세 번째는 너무 좀 어렵게 냈다고 봐요. 따로세요. 정보가치 나왔어요. 그러면 갈게요. 따라서 차이 되게 되면 얼마죠? 6천 힘내요. 안 되게 되면 4천 따라서 안 될 확률 0.6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2천에다가 0.6 하니까 어떻게 돼요? 1,200 2천에다가 0.6 1,200이 나오겠죠. 맞나요? 보통 1년이 나왔어요. 그러면 1년 그러면 0.2니까 1.2가 되겠죠? 그럼 천만 원이 되나요? 화이팅하세요. 그러면 따로 차이 그럼 얼마에서 얼마를 빼면 돼요? 8.8억에서 6.6을 빼면 되죠. 그럼 얼마가 나오죠? 2.2억이 나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여기다가 0.6 곱하니까 얼마가 되죠? 1.32가 떨어졌죠? 그렇죠? 이거 10%니까 1.2니까 1.2가 나왔죠. 그냥입니까? 바로 됩니까? 바로 돼요. 아시겠죠? 절 믿으세요? 그래서 이건 숫자만 바꿔 나옵니다. 따라서 차 안에서 할인한다. 자 떨르세요. 차가 뭐죠? 차이 안이 할인이 할인해서 1 플러스 R로 나누는 거죠. 조심할게 1년이면 몇 승? 1승 2년이면 그게 우리가 2년이 나왔었어요. 이걸 제가 예고편 때리는 게 아니라 오후 특강에 2년 때리라. 그렇죠? 2년은 몇 승 하셔야 되죠? 그럼 1.1에 2번이니까 1.2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그냥이 돼요. 야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순간 이 문제는 이걸로 그냥 끝내버리세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이걸 돌려서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를 키려면 어디서 할인해요? 차 안에서 할인한다. 차가 뭐예요? 차이 대답해요. 차이 아니 할인이 1 플러스 R 10%면 0.1 20%면 0.2 그럼 10%면 1.1 20%면 1.2로 나누는 거죠. 근데 2년이 나오면 몇 승? 2승만 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끝내버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거 오리지널로 해드렸는데 이게 구하기가 쉽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많이 걸리니까 제 야매로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까? 다른 문제도 기대되시죠? 이따 또 두 개 더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매주마다 몇 개씩 좀 던져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파이팅 하세요.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